그때는 두 컷짜리 만화가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게 앞에 세워져 있는 책상 앞쪽에 세워져 있는 것을 봤는데요 1972년도에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은 후에 신에 대한 원망과 슬픔에 잠겨있자 그의 아버지가 조 바이든에게 전해주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만화인데요 이 안에 주인공인 바이킹이 자신이 탄 배에 배가 폭풍으로 벼락을 막고 좌초되어서 신을 향해서 원망하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Why me? 왜 나냐고 소리치죠 그러자 이 두 번째 다음 컷에서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Why not? 왜 안되가 아니고요 왜 너이면 안되냐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아마도 조 바이든의 아버지가 신을 원망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꽤 오랜 동안 그렇게 상실감에 사로잡힌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을 원망하며 믿음이 떨어져 가던 그를 그냥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 만화를 주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회상을 하더라고요 낙심에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애야 세상이 네 인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라도 있니 어서 털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화는 자기에게 일어난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합리화할 방법은 없지만 누구에게나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버지의 메시지 아버지가 메시지를 주는 방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도 장성한 아들 조 바이든을 먼저 뇌암으로 잃었다고 아들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장남을 잃었고요 인생의 많은 고비들 가운데서 이 힘든 시간들을 겪어가고 통과해 갈 수 있는 힘이 아마 이 집무실 앞에 뭔가 상징처럼 놓아두던 이 만화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에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 어려움들을 겪어내갈 수 있는 힘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도 언제든 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태도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우리 스스로는 이거 내 권리잖아 낙심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려움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태도 우리가 삶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의 민낯, 우리의 실제 모습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지 않겠어요? 믿음을 가지면 무조건 잘되고 무조건 복받는다 만사형통이라는 이 가짜 복음의 세상에서 우리 사랑한 신신의 태아닌 장로교의 성도인들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신뢰할 수 있는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진짜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문제를 딛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들 고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이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오셨던 그 삶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셨지만 이제 정말 궁극적인 최종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본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이제 가시기 시작합니다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혼자 지시고 그 허물을 대신 지시기 위한 과정 마지막의 여정에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성만찬으로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풀면서 어떤 일들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 몸과 피를 나눠지는 상징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만찬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22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해가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예수님 뭐 하셨냐면요 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걸을 때도 예수님 기적 행하실 때도 말씀 전하실 때도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자주 머물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운전 중에, 운동 중에 시시때때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일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지만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공간에서 기도하시는 그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주일의 이 시간은 우리가 일주일 중에 이 시간과 장소를 딱 떼어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분 주중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구별되는 시간과 구별되는 장소가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는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추억이 쌓이는 기도가 응답받는 그 자리가 쌓여져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계신 그 자리가 내가 사랑하는 자리가 되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이제는 이주하셨지만 장로님 한 분은 한 자리에서 20년 동안 예배 드리셨대요 우리 교회에서 그곳에서 앉아서 쌓아져갔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추억이 쌓여져가는 기도의 자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런 자리가 바로 오늘 나와있는 감남산의 겟세만에라는 동산입니다 장소예요 성경에서 감남산 하면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감남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올리브 나무예요 그러면 이제 감이 확 오시죠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산이고요 이 겟세만에라는 지명의 이름은 올리브를 짜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오일이나 잘 먹는 올리브 오일을 짜는 그 틀을 겟세만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지명으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기름틀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소통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감남산의 겟세만에라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며 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시간 왜 이렇게 피가 땀이 피방울처럼 될 만큼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저도 오해를 하고요 우리 모두는 쉽게 오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지난 한 주간이 사실 저에겐 좀 괴로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심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뭐라고 툭툭 한마디가 나오실까요? 주여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나오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 앞에 하기 싫거나 괴롭거나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을 오해를 하면서 이 본문을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음 앞에 이 잔이 주님 가능하면 저 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주님 다른 방식으로 다른 뜻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해왔던 거예요 누가 보면 22장 4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로 대입을 어떻게 하냐면요 잔과 십자가를 등가로 대입하면 주님 이 십자가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셨던 장제일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유대 문화 안에 사셨던 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잔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쓰는데 이 잔에 담겨져 있는 자신의 정서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죽음과 고통을 피해달라고 말씀하고 기도하셨던 게 아니라요 이 잔이 멀어졌다 이 잔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의 고통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라요 이 십자가 죽음의 고통의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셨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야 이 세상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 죄사함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되는 순간이 있으셨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만찬 베푸시고 말씀 전하시고 복음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시면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 죽음의 육체의 괴로움이 저에게 너무 괴롭고 힘들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기도하셨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 하나님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단절되고 끊어질 그거 그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 땅에서 실현해 가셨던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사귐과 사랑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져야 되는 그 고통이 괴로우셨던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과하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되는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괴로움 그 괴로움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짐을 죄를 악함을 대신 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대신 외면받고 거절받으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지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버림받지 않으셨겠지만 우리가 버림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는 고백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리하다 보면요 교회에 오래된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오래된 문서들도 정리하다 보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들춰보고 그때 계셨던 멤버들 지금 계신지 찾아보기도 하고 무슨 얘기 나눴는지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어떤 문서 봤냐면요 교회 이전 위원회 문서를 봤어요 그게 2019년 18, 19년도에도 오간에 한 번 우리가 준비했었잖아요 그때 거 말고요 10년도 훨씬 더 된 그 전 이전 위원회 자료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어쩌면 그 전에도 다른 건물로 이전하기 위한 도전들과 시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18, 19년도 제가 2019년도에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요 그때 어간에도 다른 새로운 장소 알아보고 실제로 탐방도 가고 거의 마지막 타협점까지 다 이루어지고 이제 거의 가려고 했었던 지점까지 갔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떤 제한된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못 가게 되고 여기 남게 되었잖아요 뭔가 기도하고 구하면서 열심히 바람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훨씬 이전부터 10년도 더 된 기도들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을 겁니다 조금 더 현대화되고 조금 더 깨끗한 건물을 찾기를 원했던 그 당시의 마음이 아마 우리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그 기도가 막히거나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제 다시 돌이켜보니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며 하트웨어 성도인들로부터 우리 건물을 양도받아서 갖고 가며 이 지역도 섬기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지역에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섬세한 손길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풍성한 일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주중에도 쓸 수 있고 주말에도 쓸 수 있고 한국 음식 냄새 많이 나면서 맛있는 점심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값진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 뜻에 우리 계획을 향해 따라가는 것 같지만 오직 영영이 서는 것은 여호와의 뜻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 마음 안에 상처와 문제들 가운데 좌절해 실망 가운데 들어갈 때는 언제예요 힘들 때는 언제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까 쉽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꾸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될 때 실망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많은 경우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일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마치 버리는 것과 같은 시간일지라도 우리 삶은 무엇으로부터라도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거절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려지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구원과 나음을 잊게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직접 연결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무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손을 붙들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절망 좌절 낙심 내 뜻대로 안 돼서 괴로운 그 일 그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그 삶의 여정에 우리는 우리 손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 어디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늘나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지만 결국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why me why me 라는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바람이 모두 예로 응답되진 않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문득 신시네티 우리 공항 쪽으로 샵 인터뷰 하러 오셨던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그냥 방문해 주셨어요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와야 되니까 교회 찍어서 그냥 와보셨나 봐요 마침 저랑 김만수 전사님 있어서 같이 교제 나누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너무 감격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모두 평탄하게 다 풀리지는 않더랍니다 그러나 그분의 결국 그 이야기 삶의 고비고비와 어려움들 다 고백하고 그러나 여기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이제 같이 있는 동안 잡오퍼 오는 거 확인했거든요 같이 박수 주시면 좋아했는데 그 순간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구비 과정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얀 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 때문에 상하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제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갔던 우리들은 이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요 그분 때문에 나음을 입고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따르고자 마음 먹게 될 때 품게 되는 그 마음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내 육신에 마음의 관계에 좋고 편했던 그것들 내 생각에 편했던 것들 거두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지 물으며 그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거둠의 기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여! 하며 나가잖아요 제가 가끔 기도할 때 듣는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별칭을 붙여 보자면 어떤 우리 책 제목에 거둠의 기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그 책 제목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겟세만에에서 거둠의 기도를 하고 계시구나 내 뜻을 거두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 거둠의 기도를 지금 들이시고 계시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신에다닌 장롱교의 성도님들 우리 삶에 하나님께 알을 것 솔직하게 알으세요 필요하다면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저래요 슬퍼요 기뻐요 죽겠어요 살겠어요 그대로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어느 날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고 싶어지는 그 마음의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 모습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로만 가득 차 있었던 기도의 그 제목들과 조건들을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은해 주시면 여러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제 뜻을 거둡니다 하나님 뜻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 거듬의 기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순종은 내 뜻이 잘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내 뜻을 거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 때 이루어지고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더 가져서 내 마음대로 돼서가 아니고요 하늘로 부어지든지는 내가 비워지고 우리 주님으로 차는 그래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쁨과 이 땅의 내 삶을 통해 부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거듬의 기도를 통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전에 함께 나눴잖아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내 힘으로 앉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요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내 적은 떡과 물고기 그 오병여 사건의 고백인데 내가 말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서 내 뜻대로 돼서 내 힘대로 돼서가 아니라 그때가 내 때여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될 그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혹시 곡을 잘 모르시더라도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먼저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고백 통해서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